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국내 시장 최근에 그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오늘 조금 살짝 처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일단은 오늘 국내 시장 고점 대비해서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한 1%대 이상을 빠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최종 종가 가격적인 측면은 뭐 조금 한 0.5% 0.3%대 요렇게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은 꽤나 적지 않았습니다 한 지수가 1%대 하락만 보이더라도 꽤나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늘 굳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조금 더 준 게 있다고 한다면 중국발 리스크 아직까지는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가 국내 증시에 이렇게 반영을 해요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국내 시장에도 같이 반응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100% 다 해소가 된 노이즈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연말까지는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큰 폭의 등락을 보이기보다도 잔잔발이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트레이딩을 확실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가치 투자 관점으로 저점 올 때마다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 반등장을 노리기 위한 저가 매수를 계속 하시든지 그런 어떤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기준에서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어떤 그런 딱 또렷한 기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상장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타자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규모가 엄청나요 시가총액을 지금 14조원대까지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적정 값어치를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금융 플랫폼 금융 생태계를 이미 카카오 뱅크로부터 해가지고 또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토스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들로부터 굉장히 금융 생태계가 많은 변화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 카카오 페이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또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을 다시 완화시키는 내용들도 좀 있었죠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고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뭐 채권금리가 올라오고 또 앞으로 기준금리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은 뭐 제약바이오가 약해지고 뭐 기술주들이 약해지고 한다라는 내용들 있죠 근데 그런 기업들 정말로 직접적인 영향을 다 끼칠까 과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이 성장 기업의 성장성에 발목을 잡을까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라든지 다양한 댓글도 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또 대댓글로 여러분들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이제 LX 인터내셜 같은 것도 포함해서 약간 스윙 이상 관점으로 좀 보실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성향 보셔라 추천주도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신다면 좋은 종목을 많이 발굴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시작인 만큼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지루할 거라 생각이 드니까 아예 그냥 공격적인 성향 단타 위주로만 딱딱딱딱 좀 찝어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에서 9% 때 수익 완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VIP방 같은 경우에는 JYP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오늘 JYP가 제일 셌죠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어... 사상 최고가 또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에는 JYP로 수익 실현을 좀 했었고 어제 은봉 이런 급소자리에서 종가 배팅을 해가지고 오늘 장중에 7% 때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 KT알파 같은 종목으로도 또 괜찮은 수익을 챙겼고요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을 여러분들도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잘 참고해 주시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재차 감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유럽에서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실질적으로 선언을 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델타 플러스가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직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분위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VIP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이 계속 되실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듭니다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어려울수록 조금 더 집중 투자하고 내가 그동안의 성과가 좋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받아들이고 이걸 변화를 줄 줄 아셔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리딩 비용이라는 것 자체를 물론 영업적으로 접근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 투자가 있어야 돼요 돈을 써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장사꾼같이 듣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이 2020년도처럼 언제나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어려운 시장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다라는 조건 하에 근데 그런 시장에서도 돈을 다 벌 수가 있고 돈을 잘 벌어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또 가이드를 잡아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카카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적인 브리핑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금리가 올라가 인상이 되면 기업들이 이제 또 뭐 이익이 축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또 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되는 걸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또 파생되는 이익 축소의 그런 어떤 루트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카카오 같은 기준으로만 좀 살펴보면은 이런 기업들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가 있죠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좀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가 여태까지 높아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성장을 못했을까요 금리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이거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좀 봐야 되느냐 결국에 우리는 기업의 밸류를 따질 때 기업이 얼마만큼의 성장성과 그 다음에 또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해서 보여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또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가지 재무상에서 돈을 실제로 잘 벌고 있고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현금을 쌓아가고 있고 그걸 또 다시 한번 재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자회사를 키우고 상장을 또 시키고 이런 것들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정말 카카오는 최근에 10년 정도 안에서의 일어난 이런 어떤 경영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야 진짜 대단했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나가겠지만 정말 대단했어요 멜론을 인수하면서부터 현금이 또 굉장히 캐시카오 역할을 하면서 현금을 또 많이 쥐게 됐고 현금이 계속 쌓이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또 엄청난 금액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자회사를 키우고 돈을 쏟아부어주면서 또다시 성장을 시키고 상장을 하고 이런 루트가 계속 됐단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자 돈이 계속 일단 들어는 와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증가 증가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자본이 계속 또 쌓이고 있다는 점 유보율도 적지가 않아요 유보율도 굉장히 또 나쁘지 않게 현재 뭐 한 만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놓고 본다면 아직도 특히나 실적 같은 부분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본다면 매년 정말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시총이 6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렇게 몸뚱이가 큰 녀석도 큰 녀석이 매년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예요 특히나 보시면 단기 순이익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1,500억 원대에서 2021년에 9,000억 원대 내년에 1조 1조 2천억 원 이렇게 해서 또 엄청나게 2020년부터 21년까지 퀀텀 점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결국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자식 덕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년에 편안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기업들을 단순하게 PER, PBR로만 놓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PR과 PBR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자산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부동산이 됐든 건물 부지가 됐든 그렇죠? 그런 것들 무형 자산, 유형 자산 이런 것들 자산을 좀 많이 부여하고 있어서 그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투자 지표들이 우리가 무조건 투자 지표들을 무조건 모든 항목에다 똑같이 PER은 얼마여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뭐 13배, 15배여야 되니까 카카오도 그 정도가 아니니까 비싸네 2000원 그 정도가 아니니까 비싸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업이 뭐고 이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종목을 어떤 투자 지표로 평가를 해야 되냐 밸류를 그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고 자 아무튼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인상이 되더라도 사실 카카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익이 일부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커버를 하고도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만한 기업은 아니다 라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와줬는데 카카오페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기업 공개에 임박을 했다 2017년 3월달 카카오의 핀테크 사업이 독립되어서 설립된 국내 대표 핀테크 회사다 그래서 간편 결제 송금 청구서 인증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대출 투자 보험 중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 카카오가 뭐 다 독점을 하고 있니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고 있니 갑질이니 뭐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죠 카카오가 플랫폼이라는 거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또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 삼아 가지고 너네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 등등 해서 다양하게 최근에 시끄러웠어요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냐 최근에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결국에 뭐였어요 이 보험사업 같은 거 니네 뭐 이런 것들 보험이라든지 어떤 증권업 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니네 승인 없이 허가 없이 하는 것들 뭐 이런 다양한 내용 왜 니네 사업은 이게 아닌데 이걸 하냐 등등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우회적으로 카카오가 카카오 페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카카오 페이는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카카오 페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어떤 중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카카오 페이 증권을 작년에 출범을 하면서 증권업이라든지 다양한 또 송금 관련된 것들 결제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규모가 또 커져가는 만큼 발맞춰서 잘 일어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 변화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에 맞게끔 잘 발맞춰 가고 있다라는 점 그게 지금 카카오가 최근 10년 동안만 바짝 보더라도 엄청난 고성장을 이어온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카카오 페이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기업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좀 산출을 해서 보면은 14.4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적정 주가를 11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카오 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시중에 기존의 시중 4대 금융 은행들이랑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비싸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갖고 있는 플랫폼 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전망 성장성을 비교를 하고 또 앞으로 산업이 바뀌고 산업이 구조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흐름을 잘 먼저 읽고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는 은행주 중에 꼴등일 수 있지만 앞으로 돈을 벌어 갈 것을 예상을 해보고 앞으로 지금 이런 산업의 구조 틀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에서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때문에라도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카카오 뱅크가 시총이 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지 물론 밸류도 봐야 되요 밸류도 봐야 되지만 성장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어 보자라는 점 그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충분히 우리 카카오페이도 11만 이상도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고 그런 명분은 충분하다라는 점 그러면 이런 카카오페이나 뱅크나 게임즈나 다들 지금 잘 흘러가고 있어요 모빌리티도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노이즈는 좀 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면 될수록 또 지분가치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로 밸류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카카오도 점점점점 재평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는 좀 한층 톤다운이 됐지만 레벨다운이 됐지만 이거는 결국에 그동안의 좀 어떤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기술적 관점 센티에 의한 그렇게 해서 다소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이슈가 마치 맞물리면서 좀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또 업사이드는 넓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땐 카카오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중간에 짚어드리게 됐고요 자 아무튼 몸집이 점점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인 거는 맞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소개해 드렸던 뭐 화상 아래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시간으로 지금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이거 시간에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또 가고 있네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격적으로 또 뛰어들어야 될 땐 뛰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내 성향도 보수적이니까 자꾸 뒷걸음질을 칠 게 아니라 이럴 때도 먹거리가 충분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제발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M도 이만큼 수익이 가능했고 팜스토리도 단타로 이만큼 어제 엊그제 사서 어제 수익 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화상 아래네이도 어제 소개를 해드려서 지금 흐름을 좀 보시면 장 중에 또 호가 변동에 따라서 매수가 좀 못 미칠 순 있어도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이런 시세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 결국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게 아 너무 장사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또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도 내 돈을 들여서 결국에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정을 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좀 인지하거나 이런 다양한 가이드 라인의 도움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방향성이 뭔지 모르겠어 여행을 가시고 해외여행 갈 때도 가이드를 끼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가이드한테 비용 안 줍니까? 주잖아요 일당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계실 때 그 가이드가 되어드릴 사람이 바로 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부 비용 사실 뭐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기엔 굉장히 무겁지만 이래서 여러분들이 리딩 서비스 이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전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황에선 특히나 더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리딩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점이에요 더 늦기 전에 시장의 어떤 흐름과 발맞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뭐 어찌됐든 간에 화성도 접근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M 수익 보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저는 JYP 우리 박진영씨로 그렇죠? 진영이 형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